다음 랠리로 가겠습니다 WRC 클래스까지 가야지 현다이차가 있어요 여정 지금 1일차에 2개 2일차 하나 3일차 하나 달려보자 실제 경기장 바탕으로 만든거라서 더 이런 WRC에 대한 몰입감 랠리게임에 몰입감이 생기는 겁니다 확실한거는 저는 랠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쉬워야돼 아 빡세게 그러면 게임은 게임해야지 왜이렇게 빡세 안돼 힘들어 이런 게임 참 얼마나 좋아 사람다운 게임 정이 많은 게임 얼마나 좋아요 100 왼쪽 4 40 그리고 좌측 5 좌측 4 좌측 5 잠깐만 잠깐만 아잇 저기 아까 많았었는데 어이 오이 잠깐만 잠깐만 왼쪽 5 50 왼쪽 5 왼쪽 5 30 왼쪽 5 왼쪽 5 좁은 왼쪽 5 왼쪽 5 왼쪽 30 왼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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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크레스트, 왼쪽 포드, 오픈, 인투, 포션, 브레이크, 스쿼어, 왼쪽 그리고 킹스, 100 아 저거 핸드 끝나고 채팅창 뭐라 쳤는지 좀 요약 좀 해주세요 한분이 채팅창 못보겠어 채팅창 볼 시간이 없어 이 글씨 채팅창 볼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중요한 얘기 있었으면 욕하지 마시고 욕하는 건 다 잘 거에요 돌아가면 되니까 왼쪽 4, 타이튼, 왼쪽 4, short, opens, 오버 크레스트, 30, flat right, 타이튼 5, 왼쪽 4, don't cut 60, 오버 크레스트 아이씨 900도 해야되나? 뭔가 각도가 아쉽다 900도 해볼까? 이 핸드가 540도인데 뭔가 더 아쉽다 900도 해야되나 60 60 그리고 왼쪽 5, 타이튼, short, 30 왼쪽 4, long, 타이튼, 150 왼쪽 4, 타이튼, 왼쪽 4, long, 타이튼, 좌측, 인, very long 다 보라니요 다 본다 채팅창 이제 여유있다 이제 여유생겼어요 차 안 뒤집어질겁니다 저는 지금 프로니까 다 봐요 채팅창 다 보여야지 아까 여유가 없었는데 하드 하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금방 적응을 했는데 금방 적응을 했어요 채팅창 보잖아 왼쪽 5, 오버크레스트 30 왼쪽 5, 오버크레스트 왼쪽 5, 왼쪽 3, 오버크레스트 왼쪽 3, 오버크레스트 계속 30 어어? 왼쪽 2, 오버크레스트 왼쪽 2, 왼쪽 2, 오버크레스트 왼쪽 3, 오버크레스트 아, 칭찬 감사합니다 트러블링 트러블링도 저처럼 하며 빨라 찌질 수 있을거에요 좀 더 노력을 하세요 흐음 팔 때 아, 다기 3춧대로 돌아갔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돌아갔어 이거 아니야 근데 재밌다 13 portion left 3 over box into right 5 hard break into left 3 don't cut opens and kings into flat right 40 left 5 long 30 right 6 into left 5 50 into right 4 narrow over crest very long right 3 short into left 3 short 40 right 4 long over crest opens left 4 short over crest into right 3 crest into left 4 short downhill into right 4 30 right 4 don't cut open into left 3 long keep it right 3 open right 3 open and kings 20 right 4 into left 5 tighten and right 4 don't cut and left 5 short right 4 tighten into left 4 short 50 and right 4 keep it into left 3 short and left 1 short 30 and left 4 short 30 and left 5 bumps open open 30 left 4 open open 50 left 4 opens 50 right 4 tighten long and left 3 short tightens into right 5 30 break and left 3 short tightens into right 5 30 break then right 4 tack 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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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저는 근데 철판땡이가 약하다 이제 뚫린다 예전에는 무적봉같은거 많아가지고 다른 게임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2번은 그래도 늘리면 다 늘리네요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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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위치 딜레이가 그렇게 지금 깁니까? 아 27초 그래도 10초 좁혔다 아 현재 8등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안 덮쳤거든요? 안 덮쳤거든요? 정비해야지 정비 정비 정비는 똑같이 뭘 정비했길래? 자 피랑부터 하나씩 정비합시다 자 일단 엔진 정비해야되구요 아 타이어 해야지 서스펜션 아 서스펜션 해야지 네 차체하고 전자기기하고 기어박스 안해도 되고 브레이크 됐다 결정 아 이거 이제 그 저기네 스페셜 스테이지네 갑시다 랠리 이탈리아 랠리 이탈리아 트위치 딜레이가 심하나요? 어느정도길래 트위치가 지금 방송 문제가 있나? 어느정도길래? 트위치 계속 딜레이나오나요? 세로고침 눌러도 그래요? 잠깐만요 트위치 세로고침 눌러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나요? 갑니다 갑니다 아 트위치 많이 봐야돼 어 기지안보여 앞부도 뭔가 트위치로만 방송했을수도있어 많이 봐야돼 앞뒤 랩 앞뒤 랩 앞뒤 랩 앞뒤 앞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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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세요 두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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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거 같은데요? 두바퀴 타야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인코스 아웃코스 한번씩 번갈아타야되는데 왜왜 또 안불러져? 사귄데요 이거? 이거 버그인데? 또 버그찾았어 원래 인코스 아웃코스 타야되 몰라요 이거? 원래 두바퀴 타잖아요 두바퀴 아 또 이나 아 그게 버그라구요 내비고생났다구요 이제 끝이라구요 아 11등 망했다 이거 내비가 버그가 또 발생했네요 에이아이도 아니야 포기한게 아니고 포기한게 아니고 에이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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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이가 포기한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네 에이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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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4, 왼쪽 4 좌측 3, 다지지 않으세요, 좌측 40 좌측 3, 좌측 40, 좌측 3, 다지지 않으세요 left 3, very long, over crest, tight, and right 3, long, into finished! 이번엔 좀 팔렸는데? 실수하고 내가 한 두군데 있는데? 아 그래도 13초 아까보다 빨랐다 7등으로 올라왔어요 7등으로 올라왔어 7등으로 올라왔어 저분 1번분이에요 1번분 아 6등! 이번엔 7등에서 6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종 포인트 6등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스테이도 마무리합니다